림프계를 청소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림프계를 청소해주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림프, 개는 림프가 순환하는 복잡한 네트워크이다. 림프는 투명한 액체로 혈장과 비슷하다. 주요 기능은 체내 세포와 조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와 전염성 인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게다가 백혈구 생성도 돕는다. 면역, 체계와 함께 방어 메커니즘을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노폐물이 과도하게 쌓이면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염증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관절염이 생기거나 살이 찔 수 있고 순환기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다행히도 100% 자연요법이 있다. 이런 요법을 따라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정화 과정에 도움될 것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 호두나무 잎차. 호두잎에는 인효, 정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신체의 림프 기능을 보호하는 데 탁월하다. 천연 화합물은 독소를 분해하는 데도 도움된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염증 수준을 감소시켜준다. 재료 말린 호두나무 잎 1톤 물 1컵 만드는 방법. 물에 호두나무 잎을 넣고 약한 불로 5분 동안 끓인다. 5분 후 불을 끈다. 15분 기다려 다 물만 따라낸다. 마시는 방법 하루에 2번 마신다. 아침에 한 잔 마신다. 20. 일간 연달아 마신다. 2. 금송화차. 금송화는 항생 성분과 리프레싱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림프계를 청소해주는 꽃이다. 꾸준하게 금송화차를 마시면 독소 제거를 촉진시키고 림프액 생성을 조절할 수 있다. 재료 물 1컵 금송화 꽃 1톤.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금송화 꽃을 넣는다. 실온 정도로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 물만 걸러낸다. 마시는 방법 15일간 연달아 마신다. 3. 우엉차 우엉의 항산화 성분은 림프계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된다. 체내 독소를 거르고 분해하는 데 도움되기 때문이다. 해독을 촉진시켜주는 항념 클렌징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만성질환의 발병 예방에 도움된다는 뜻이다. 재료물 1컵 간 우엉 1톤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우엉을 넣는다. 15분 감기다. 엿다 마신다. 마시는 방법 10일간 연달아 마신다. 4. 회양차 회양에는 니뇨? 항념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독소 배출을 촉진시켜 림프계의 기능 이상이 생기지 않게 미리 예방해준다.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 체내로 흡수되면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 재료물 1컵 회양머리 부분 1월 2일 만드는 방. 법물과 회양 머리 부분을 넣고 약한 불로 5분간 끓인다. 충분히 식으면 물만다. 란에 마신다. 마시는 방법 7일간 이 차를 한 잔씩 마신다. 5. 자주로드베키아. 차 자주로드베키아는 염증 성분, 혈관 확장 성분 및 중혈 완화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이런 성분은 림프계를 깨끗하게 해준다. 이 차는 체내에 저료되어 있는 애체, 배출을 촉진시켜준다. 또 중금속도 제거해준다. 재료물 1컵 자주로드베키아 말린, 거들톤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다. 자주로드베키아를 넣고 약한 불로 10분간 끓인다. 잠시 그대로 두었다 물만 걸러내 마신다. 마시는 방법 7일간 이 차를 마신다. 6. 강황생강 레몬차 강황생강 레몬차는 소염제 역할을 한다. 2000년차는 독소를 제거하고 배출시킴으로써 림프계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필수비타, 민, 항산화 성분, 미네랄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된다. 재료, 강황가루 1월 2일 컵간 생강 1톤 물 1컵 레몬 1두개 즙냉건 만드는 방법. 냄비에 물, 강황, 생강을 넣고 5분간 끓인다. 불을 끄고 물만 걸러낸다. 여기에 레몬 반개의 즙을 넣는다. 마시는 방법 7일간 아침 식사로 1잔씩 마신다. 몸이 뭔가 무거우면서 독소가 가득 찬 느낌인가? 이런 느낌이 들면 림프계를 정화해야 할 때이다. 이 글에서 소개한 림프계를 청소해주는 자연유법을 따라해보자. 림프계를 정화해야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